. 2017 제네바 인피니티 F1 기술 시몬 Q60 블랙 S 컨셉트 공개 인피니티가 F1 레이싱 기술을 담은 럭셔리 이더 쿠페 Q60 블랙 S 컨셉트를 공개했다. Q60 블랙 S는 인피니티와 르노 스포트 레이싱 팀이 협력해 제작한 차량으로 레이싱카 스타일의 외관과 함께 F1 KERS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KERS 시스템은 에너지 회색 모터로 전기를 충전해 파워트레인의 출력과 토크를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다. 재동시 발생하는 에너지와 배기가스 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성 리튬이온 배터리 팩에 저장시킨다. 이 같은 에너지는 페트롤 엔진의 출력과 터보 차저의 회전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수치상으로 보면 Q60 블랙 S는 400마력의 30L V6 트윈터보 엔진과 KERS 시스템이 결합해 500마력에 달하는 높은 출력을 내뿜는다. 토마소 볼피의 인피니티 글로벌 모터 스포츠 총관은 인피니티는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F1에 참여하고 있다며, Q60 블랙 S 컨셉트가 르노와의 성공적인 기술 협약을 보여주는 산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능에 맞춰 외관 디자인도 재정비됐다. 전후면 범퍼와 사이드 스커트, 에어벤트, 전면 윙 등에 공격적인 이미지를 심고 커다란 티타늄 테일 파이프와 다운 포스를 증가시켜주는 대형 리어웅도 함께 장착했다. Q60 블랙 S 컨셉트의 양산 여부나 자세한 촬영의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촬영은 7일부터 열리는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전시된다.